뭐 가족이라고 명의 변경 자체가 아니라 제3자가 그냥 판매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모님 이름으로 다른 차를 다른 신랑 차인데? 그거는 관계없어요 제3자라고 보는 거예요 사모님이 하물차 한 대 산다고 그거 하고 비용하고 그런 걸 내야 되는 거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젤트럭입니다 그 문자 내용 보니까 지금은 다 남편 명의로 개별 화물이 등록이 돼 있고 아 예예예 예 그러면 명의 변경을 한다는 얘기죠? 아 근데 아까 저기 청년 물어보니까 2년이 넘어야 된다고 가능한데 어? 2년 차가 몇 톤이죠? 4.5톤이요 4.5톤이면 일반 화물 허가권이에요? 아니면 개별 넘버예요? 개별일걸요? 개별은 6개월 넘으면 가능해요 아 6개월요? 일반 화물이 2년이고 일반 화물은 뭐예요? 그게 그 일반 화물 허가권이랑 개별 허가권이 틀리거든요 4.5톤이면 개인이고 하면 개별이 맞을 거예요 예예예 아 그건 6개월이면 6개월 지나야 명의 변경이 돼요 그거는 지났을 거 아니에요 예예예 지역은 어디세요? 여기 영등포요 영등포 그러면 사모님 명의로 이제 변경하는 거는 예 가능해요 운전면허 없어도 되고 자격증이 없어도 명의변경 받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단 거기서 누가 이 차를 운전할 건지 기사 자격증이 있고 운전면허 있는 사람을 이제 그거는 이제 신랑이 그대로 명의만 예예예 그렇게 한 명 세우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예 그런 명의변경을 하고 예예 사업자도 사모님 명의로 다시 내야 되고 그다음에 화물 복지카드 있죠 유가 환급되는 거 그것도 사모님 명의로 해야 되고 보험도 사모님 명의로 놓고 만 몇 세 이상 해서 그 기사분도 적용이 되게 보험 가입도 해야되고 그렇게 해야되요 차가 몇 년씩인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2015년 그걸 비용을 개선하려면 연식에 따라 틀리니까 그건 이제 구청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거는 등록사업소에서 아 등록사업소에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증을 변경하고 그 전에 이제 구청에다가 허가 신청하고 요런 것도 하고 해야죠 일단은 그 총 비용 제가 산출해 드릴 테니까 자동차 등록증 사진 찍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니 이제 신랑이 다른데 의뢰를 해놨는데 네 혹시 비용이 어떻게 저기가 되나 해서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아 토탈이 아니라 그럼요 그 다른 취등록세 나오고 또 차고지 증명서 들어가야 되고 보험 가입해야 되고 비용들이 나오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가족이라고 명의변경 자체가 아니라 제3자가 그냥 판매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모님 이름으로 다른 차를 신랑 차인데? 그거는 관계없어요 제3자라고 보는 거예요 사모님이 하물차 한 대 산다고 그거 하고 비용하고 그런 걸 내야 되는 거죠 야 취등록세가 들어간다고요? 차 인수할 때 취등록세도 우리 승용차도 명의변경할 때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다 들어가죠 아유 뭐 어쨌든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